자 일체비 지금 최근의 흐름은 양화입니다 양화죠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중간에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런 지금 큰 흔들림이 있어서 조금 큰 환희 그 다음에 실망 이런 부분이 한번 심리적으로 좀 감정이 교차를 했죠 교차를 했지만 그 정도 움직임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 욕심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불장이죠 불장 완전히 삼성전자 시청이 500조가 넘죠 550조짜리 회사가 하루에 7% 8%씩 올라서는 이런 불장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자면 현대차 기하차도 애플과 소식으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허탈감 박탈감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저렇게 잘 나가니까 저런 것처럼 욕심이 좀 들어올만 하죠 나도 저렇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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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좀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크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저게 내 거였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올만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욕심이 들어와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시기와 질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기하차 걔들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을 선택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 부분을 선택한 사람들의 몫이고 거기에 지금 이제 성장성이 보이니까 주가가 많이 들어 올려지겠죠 그리고 이제 HLB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리고 바이오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바이오를 선택한 사람들의 몫은 지금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자 지금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 뭐 때가 아닌가 보지 약간 이 해탈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욕심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계속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다른 주목들 많이 올라가면 저게 꼭 내 것 같고 내가 저거 살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이거 안 사고 저걸 살 걸 하는 마음도 들고 하겠지만 그건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로또를 샀는데 내가 이제 숫자를 막 적은데 이번에 보니까 숫자가 뭐 아주 쉽게 골고 났더라 뭐 3번, 13번, 그 다음에 25번, 28번, 37번, 44번 이렇게 아 이거 번호가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골고루 남고 보니까 아 나 저 번호를 찍을 수 있었는데 저걸 찍었으면 내가 한 방에 10억 정도는 그냥 땡기는 거였는데 이런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나와 버리고 나면 확인을 하고 나면 되게 쉽죠 되게 쉽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주목들 아주 잘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화 잘 나오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저건 나도 살려고 했었는데 그때 옮겨 탈 걸 미리 저걸 들어가 볼까 이런 마음이 생겼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결과가 지금 바뀌어 있다 그러면 HLB를 선택했는데 HLB만 폭풍성장에서 쭉쭉 먼저 올라가 버리고 현대차, 기하차 이런 거는 빌비기고 별로 재미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달라지겠죠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투자한 그런 사람들은 야 이첩이 저렇게 잘 나갔는데 예전에 바꿔 놓을 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항암제 보니까 잘 될 거 같은데 그때 바꿔 놓을 거 그랬다 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거는 지나고 나서 하는 후회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후회, 욕심 이런 부분은 그냥 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래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버리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마음을 단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투자하려면 그런 상황이고 적어도 그렇지만 적어도 불안해 할 이유는 없죠 지금 전혀 없습니다 불안해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불안해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제 계속 에너지만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될 수밖에 없는 약을 가지고 있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금 각종 이 데이터들 발 옆에 있는 중국 상황을 좀 보면은 얘는 뭐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약은 그런 부분을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고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메이저 학회에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역시 이 약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약이구나 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 항암제가 실제로 FDA 승인을 받고 나오는 데는 엄청난 진통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FDA 승인을 받은 기업은 SK바이오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고 이제 뭐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신약은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 아주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약은 딱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대우를 그런 어려움을 다 해치고 일단 안착을 해 버리게 되면은 이 경제적 혜자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이 경제적 혜자가 거의 뭐 섬 수준이에요 섬 섬 수준이죠 이건 뭐 냇물 조금 있는 이런 부분보다도 섬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바다 정도 되는 그런 거죠 이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오는 사람만 이 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뭐 NDA 승인신적 신약이 탄생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별다른 진통 없이 스무스하게 딱 가가지고 승인받았다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정말로 가진 장애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을 한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죠 고통이 없이 큰 환위도 없습니다 고통이 따르면 그만큼 환위도 큰 편이죠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리보세라닙은 이런 거 보니까 자꾸 밀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약이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또 들만한 그런 약물이다 그러면 좀 겁을 내도 되겠죠 불안해 해도 되고 겁을 내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겠지만 지금 리보세라닙은 이미 중국에서 지금 다 판매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얘는 적어도 불안해 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불을 뿜는 상승이 나올 만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이토젠 좀 전에 예를 좀 들어드렸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불을 뿜으니까 아주 제대로 불을 뿜어 버리죠 정말로 오랫동안 괴롭히는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불을 뿜으면서 이렇게 올라서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항암제 지금은 이제 이 박사의 바이오 이 박사의 바이오도 내용도 좋죠 내용도 좋습니다 그러니깐 올라갔겠죠 그런데 지금은 가진자의 영역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가진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지금 신경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는 좀 절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얘도 계속해서 헤매다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두 달 만에 30배 올라왔죠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30배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항암제 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이제 제대로 인정을 받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항암제라는 부분이 그만큼 이게 막강한 거죠 지금 이 제약바이오의 매력이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제약바이오의 매력이 이게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성공을 해 가지고 그런 NDA 승인을 받아서 내 걸로 승인을 받아 낸 회사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SK바이오파 말고는 없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두 번째 길을 HLB가 그것도 항암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이거는 뭐 아주 좋은 네비게이터가 있죠 아주 좋은 네비게이터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뭐 항서제약도 계속 좀 헤매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다가 주봉이죠 주봉 계속 보여주다가 이제 뭐 갈대가 되니까 올라서서 계속 성장해 남았죠 이런게 이제 뭐 투자죠 투자할 만주면 이거는 될 만한 약물을 가지고 기업가치를 이 정도 약물이면 이 기업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봤더니 지금 나올 만한 이 파이프라인 세상에 나올 만한 그런 파이프라인이 꽤 많이 들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끌고 가는 거죠 이런 거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됐는데 HLB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시작하는 그런 단계죠 얘도 7조, 8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00조를 넘겼죠 100조 넘겼는데 이런 부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성공을 해 나가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구간은 이제 뭐 시동을 거는 단계구나 뭐 이런 관점에서 아주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도 한 주 내일도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계속 삼아 가면 되겠죠 삼아 가다가 계속 삼아 가는 이런 상황을 하다가 조금 이제 낮춰지면 또 모으고 낮춰지면 적금 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적금 이렇게 들어놨더니 10년 뒤에 5년 뒤에 10배가 가이네 5년 뒤에 적금 들어서 10배 정도 가면은 뭐 괜찮은 수익률이다라고 보여주겠죠 지금 욕심 같아서는 이 박사의 바이오 지금 두 달 만에 30배 갔으니까 이것도 두 달 만에 30배 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욕심일 뿐이죠 욕심일 뿐 두 달 만에 그렇게 가는 것은 정말로 이제 엄청난 뭔가가 있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두 달 만에 30배는 좀 너무 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점점 커질 만한 그런 이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해볼 만한 거죠 끌고 가볼 만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바이오 기업의 매력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한번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급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아주 큰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행보를 했는데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이 좀 되어서 지금은 좀 딜레이가 좀 되고 있지만 계획대로 좀 잘 진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서서히 우상행을 해 가다가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파도 좀 타다가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또 나오면서 한번 이게 바람이 또 붙게 되면은 불을 붐게 되면은 이게 오버슈팅이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거 진짜 우리나라 첫 번째로 항암제로 NDA 승인 신청이 들어가고 승인을 받아내는 그런 양보를 가진 회사가 되겠구나 그거는 정말로 상징적인 부분도 엄청난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항암제로 FDA 승인을 받는 회사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생기게 되면 엄청난 돈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엄청난 공익예수금이 있는데 항암신약은 영원한 주식시장의 엄청난 테마다 라고 보시겠죠 그걸 박살바이오가 잘 알려주고 있죠 얘는 지금 임상 이상 이제 하고 있는데 주가를 30배나 끌어올려 버렸죠 주가를 임상 이상에서 그것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주가를 30배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저력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신약 개발, 항암제 개발의 힘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HB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리보세라닉이라는 약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내꺼에 집중하면 돼요 내꺼에 집중을 좀 하다 보면 때가 되면 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현실화가 되면 기업가치에 맞는, 가치에 맞는 주가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형성이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삼성자 550조짜리도 저렇게 가볍게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총 이제 5조도 안 되죠 지금 5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건 뭐 시총이 그렇게 무겁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 항암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그렇게 무거운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겠죠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